국민가수 탑10 서울공연 전성매진 NCH엔터와 계약 솔로몬과 솔로몬스타 500만원 기부 등 국민가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가수 이솔로몬 팬클럽 보호종료 아동위에 500만원 기부 솔로몬스타 기부증서 이솔로몬 기부증서 솔로몬스타와 이솔로몬 선한 영향력이 세상 곳곳에 닿아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솔로몬님의 경연을 기념하여 솔로몬스타 팬클럽에서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과 따뜻함이 소중한 이웃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솔로몬님의 멋진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파운데이션 대표 박충관 이솔로몬 팬클럽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훈훈한 기부에 나섰는데요 이솔로몬의 팬클럽 솔로몬스타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지파운데이션은 기부증서를 통해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전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과 따뜻함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졌다며 이솔로몬님의 멋진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솔로몬은 대구 출신으로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박찬근 김동연에 이어 최종 3위를 차지했죠 2016년 등단한 시인이라는 독특한 이력뿐 아니라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마스크 등 호감형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마스터 예심 당시 집시 여인으로 여심을 홀리며 집시몬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탑10 NCH 엔터와 매니지먼트 계약 11 소속사 NCH 엔터테인먼트는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탑10의 공식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CH 엔터테인먼트는 정창한 프로듀서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룹 네이처, 배우 우다비 등 다백면에서 활약 중인 개성 넘치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대고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흑기사를 비롯한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쌓아올린 매니지먼트 및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종용한 내일은 국민가수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12주 연속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 케이블에서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화자성을 입증했는데요 이 가운데 3개월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공인된 실력의 탑10 박찬근, 김동연, 이슬로몬, 박장현, 이병찬, 고은성, 손진욱, 조현우, 김희석, 김영웅은 NCH 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민 가수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계획입니다 NCH 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일은 국민 가수 탑10과 함께 하기도 기쁘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멤버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가수 탑10 전국투어 4달 2월 서울 출발 내일은 국민 가수 탑10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연다 탑10 박찬근, 김동연, 이슬로몬, 박장현, 이병찬, 고은성 등은 오는 2월 26일과 2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2년 내일은 국민 가수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국민 가수 종영 이후 선보이는 첫 공연인데요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탑10의 다치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 가수는 11주 연속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 케이블에서 방송된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압도적인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누렸습니다 국민 가수 박찬근, 이병찬, 서울공연 전성매진 TV조선 내일은 국민 가수 탑10이 남다른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한 2022년 내일은 국민 가수 전국투어 콘서트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와 7시, 27일 오후 6시 총 3회에 걸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탑10 이슬로몬, 이병찬, 고은성 등이 처음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탑10 멤버들은 총 3회차 공연 약 만석이 넘는 좌석을 전성매진시키며 전국투어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탑10은 더 짙어진 감성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달콤한 세리나더로 무장된 다채로운 무대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탑10은 이번 공연을 통해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인데요 한편 2022년 내일은 국민 가수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됩니다 국민 가수 탑10의 건승과 크리스찬, 이슬로몬, 이병찬, 고은성님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